안 맞아? 안 맞아? 어두워가지고 이거 같은데? 잠깐만 뭐가 없는데? 뭐가 없는데? 자 간다 빈센 반도리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한 행복한 사랑 행복한 자 소개합니다 내동남대가 나는 20대 최고의 화가 빛의 반성휘 그를 그리기 마리아 자연이 마리아 더욱더 강력한 생명에 빛 형에 차고 넘치는 에너지 에너지 어 그래 그게 바로 현 형 근데 뭔가 좀 포절하지 않아? 역시 넌 내 동생이야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지 잘 봐 Sun is the night 새벽에 창가에 앉아 박근혜다 일동 가는 사람들 그댈의 꽃이란 머리 모양 달꽃 웃었던 장까지 사람의 영구를 담아내는 이 모든 것이 날 설레기만 해 강자 먹는 사람들 그들고 이 손을 봐 잡고 초라한지 꺼질 듯한 불빛 아래서 강자로 꾸이는 자신의 인생을 꼭 바른 손 가치를 못 두박하지만 자신의 땅 우룩해고 땅에서 어둡 그 결실을 먹는 손 그게 내 그리기 말하려는 거 저의 잘 나진 않지만 진열나진 않지만 진연명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 희망살난 시장 객장 우리보다 이 여기저기 뼈에 입은 시골처녀가 아름다워 깔끔한 정작의 한쪽 이발신사보다는 흥무는 차도 흥므 눈물은 눈물은 차도 흥므 잘 어울린 눈물이 젖은 사람의 눈물을 보여주는 그립이 지제도 또 동나는 귀족 초자 보다리 매친뿐한 거지라도 인생의 낭의 그의 아는 삶을 그리는 게 더 좋은걸 그래 바로 그의 아는 삶을 그리는 게 더 좋은걸 아니요 왜 태우려 하나도 못해 난 그걸 그리고 싶어 사람을 닮은 그림 그의 아는 그리는 빛의 판고들 역시 그림을 그려야 하리 난